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려면 국제회의 등 최근 글로벌 행사 경험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도시 노하우가 가장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송도 컨벤시아에서 A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정재계 인사가 총출동해 참가자만 5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인천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DB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한 인천 송도에서 이번 총회가 개최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ADB 총회 외에도 인천에선 OECD 세계포럼과 아시안게임 등이 열려 인천 브랜드를 널리 알렸습니다. 경주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6년 UN NGO 컨퍼런스가 열린 게 마지막이고 제주도는 올해 세계 습지 도시 청년 포럼 개최를 앞뒀습니다. APEC 핵심 목표인 무역 투자와 디지털 혁신 등 경제와 관련된 정상급 국제행사가 유독 인천에서 많이 열렸다는 게 눈에 띕니다.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대체 당위성 등에 대한 차별성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국제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느냐는 최우선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